코로나19로 교회학교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청소년의 신앙 회복을 위해 대면으로 진행되는 여름 캠프를 취재했습니다. 전국 지휘자 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 음악사역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대한외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설립 정신과 신학사상을 집대성한 논문집 출간을 위해 25일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말레이시아 STM 신학교와 함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아름다운 피켓이 여름방학을 맞아 27일 대치동 학원가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주요교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교회를 나오지 않던 중장년층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는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 회복을 도울 여름 캠프들이 오프라인으로 열린다는 소식에 기대를 더합니다. 정성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과 교회학교는 코로나19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의 경우 돌아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관계전도가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비대면 예배는 복음전도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유튜브 카메라에 찍어서 방송하는 수준으로 했던 교회들은 그 미디어를 한 시간 가까이 앉아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들한테는 곤욕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엔데믹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무너진 다음 세대 사역을 살릴 청소년 대상 여름 캠프가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학생회 IBF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선배와 함께 신학 문제와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단위 캠프를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청소년 대면 수련회를 마련한 대학생 선교단체 SFC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전국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CCM 뮤지컬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교회와 예배, 그리고 신앙 생활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에서 뛰어놀다가 보금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보금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그 보금으로 힘입어서 보금을 전하는 우리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함께 연합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보금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었는데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나누는 것들이 조금 온라인으로 하면 아쉬움이랑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세대 사육자들은 캠프를 통해 집회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여름 캠프가 교회학교 사역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전국 지휘자 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 음악사역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올해로 53년째 열린 획기적 합창 세미나에선 코로나로 침체된 찬양사역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한국교회 음악사역에 힘써온 음악인을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모범 여성 합창단에는 구TV 소울콰이어도 이름을 올려 기쁨을 더했습니다. 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지휘자 음악교수 합창단 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 음악사역에 대한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앞으로 한국교회 음악사역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 음악협회는 매년 한국교회 음악사역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 합창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이 53회째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합창 세미나에선 협회가 선정한 모범 합창단 총 12팀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모범 합창단은 전국의 어린이, 여성, 선교 합창단 가운데 소리와 앙상블 표정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협회책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합창단 3팀과 여성 합창단 4팀, 선교 합창단 5팀 등 총 12팀이 이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 여성 합창단에는 구TV 문화예술단으로 지난 2월 위촉된 소울 콰이어도 포함됐습니다. 구TV 소울 콰이어는 올 2월에 소속이 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연습을 했지만 우리 연습 출석률이 90% 이상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합창단이에요. 찬양으로 영혼을 깨우는 그런 합창단으로 사도행정 29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구TV 소울 콰이어 단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TV 문화예술단으로 활동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치면서 기도하면서 마치는 찬양단입니다.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범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지난 12년간 한국교회 음악사역에 힘써온 음악인을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음악협회를 설립한 고 박상수 고문 외 11명의 지휘자와 작곡가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기리기 위한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교회 음악사역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3박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한나형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합창 발성 지도 등 찬양의 지휘와 이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획기적 합창 세미나를 기획한 한국교회 음악협회는 앞으로 교회 음악사역의 확장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대안의 수교장노예 백석총회가 설립 정신과 신학사상을 집대성한 논문집을 출간합니다.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교리와 제도로 전락한 개혁주의 신학을 생명화해 우리 총회만의 신학으로 발전한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며 이를 학자들의 논문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논문집 출간을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출간위원회는 8월 초 실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필진과 출간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년 9월 열리는 45주년 기념 대회를 목표로 백석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세계화하는 작업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말레이시아 STM 신학교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세렘반 지역에 STM 신학교를 방문한 글로벌 엘림재단 관계자들은 신학생들의 학업 발전을 위해 도서지원비를 전달하고 학교 측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앞으로 신학교와 협력해 선교 제한국가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에도 보금을 전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979년 설립된 STM 신학교는 감리교와 성공회, 루토교 등이 연합해 설립한 초교파 신학교로 현재 현지 학생 1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비영리단체 아름다운 피켓이 여름방학을 맞아 27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치동 학원과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관계자는 여름 특강을 듣기 위해 모인 전국 중고등학생들에게 소중함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이들의 무더위를 씻어줄 시원한 음료와 부채도 증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광수 선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전 참조은교의 류치련 목사가 최근 미얀마 양곤에서 현지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류 목사는 중국 의술인 중위 자격증이 있는 중위사로서 의료를 통해 보금을 전하는 겁니다. 류치련 목사는 현지인들에게 병을 치료해줄 테니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하루 90여 명, 3일간 270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이번 전도로 현지인 4명이 회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목사는 중국 등 여러 곳을 다니는 빡빡한 일정이지만 앞으로 매년 미얀마에 와서 진료봉사와 선교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9만 9,327명이라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6만 3천여 명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97일 만에 최다치로 9만 명대 기록은 4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26일 위중증 환자 수는 168명으로 54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행안부 내의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됩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대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코로나19 여파에도 1조 2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며 선당했습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의 단기 순이익은 총 1조 2,27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총 1조 1,654억 원에 비해 5.3%가 늘었습니다. 카드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선방에도 올해 하반기는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 리스크와 취약층에 대한 지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해외행 하늘길이 2년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여파로 끊긴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6일 청주와 베트남 달라스로 가는 국제노선이 다시 열리면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부안, 양양국제공항 등 7개 지방 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전년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노선 개발회의에서 주요 외항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중장거리 국제노선 복원과 신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사를 막지 못해 경호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은 일본 경찰이 이번엔 부인 아키의 여사가 탄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NHK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5일 오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를 지나는 수도 고속도로에서 아키의 여사를 태운 경호용 승용차를 뒤따르던 다른 경호차가 추돌했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경호차를 운전하던 순사부장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대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아직 인호통이 좀 있고 기침도 약간 나지만 상당히 호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내일이면 만으로 5일이 되는데 지침에 따라 5일 이후에 테스트해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발트의 해저를 통해 독일로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 가동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한 개 터비니 엔진의 기술적 상태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27일 오전 7시부터 하루 가스 운송량이 현재의 절반인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전체 용량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독일은 수송을 감축할 기술적 사유가 전혀 없다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체코 경찰이 시속 326km까지 달릴 수 있는 페라리 스포츠카를 새 경찰차로 도입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경찰은 범죄자에게 압수한 페라리 458 이탈리아를 우리 돈 1,608만 원을 들여 개조한 뒤 합류시켰습니다. 출발 뒤 3.4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는 이 차량은 불법 도로 경주를 단속하고 도난 차량을 추격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체코 경찰은 범죄자에게 압수한 차량 수백 대를 보유하며 이들 차량을 체코 전역에서 심각한 범죄와 싸우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월드였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수분 섭취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30도, 제주도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소년 복구마율 3% 시대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가중돼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움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여름 캠프가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asta la próxima. 한글자막 by 한효정